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할 종목은 한독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23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오후 12시 40분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한독이 여러분들 한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바로 한독은 제넥신의 최대주주가 바로 한독입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과의 맥을 같이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넥신 관련된 기사들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거에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병용임상을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론도 내고 있고 지금 현재 백신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었죠. 지금 어떤걸 만들었냐면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제넥신, 바이넥스, 제네바이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넥신이 이 두가지로 인해서 호재가 굉장히 큰 종목이 바로 제넥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넥신이 국가적인 이제 글로벌 회사로 제약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제넥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한독을 모르시는 분들 많죠. 바로 제넥신의 최대주주 바로 한독입니다. 그만큼 제넥신이 잘되면 한독도 잘될 수 밖에 없는 수혜적인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독의 재무제표 잠깐 이렇게 봐보면 이 한독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가 정말 꾸준해요. 4천억에서 꾸준히 이제 유지가 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단기순이익도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보시면 이 ROE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10%까지 높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이익을 걷어들이는 수준에 와있다 한독이. 자 이만큼 이익을 걷어들이는 수준에 와있다는 거는 앞으로 돈을 벌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주가의 이제 무상향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한독이라는 회사가 지금 뭐 과거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그거의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실적으로 받쳐주질 못해서 이렇게 계속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실적이 기반이 된다 이거죠. 거기에 호재까지도 이제 제넥신 호재까지도 이제 한독이 먹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독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백신 중에 지금 WHO가 권고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임상을 진행을 하는 회사가 국내에는 없어요. 뭐 약물 재창출 관련해서 심풍제약, 부각약품 뭐 여러개가 있지만 지금 뭐 나파모스타트도 그렇고 렘데시비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지금 백신 분야는 지금 이 지금 제넥신이 포함된 이 컨소시연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O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백신으로 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봅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지금 조금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 부분이 이제 행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 기반 벡터,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방식의 이제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더나, mRNA 방식으로 진행했던 모더나가 있었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0월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매집과 이제 상승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수혜로 다가올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바로 DNA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넥신이에요. 자 이 DNA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죠 충분히 거래량이 실렸지만 충분히 큰 거래량이 실렸지만 주가가 눌려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있다는 점 즉 여쪽이 지금 다 세력 단가로 보인다는 점 이것까지 보면 앞으로 한독이 지금 좋은 회사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고 좋은 재료로서의 어떤 부분도 있고 이제 차트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굉장히 다 좋기 때문에 한독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 4천억밖에 되지 않으면서 유통비율이 50% 그렇다면 주식수는 뭐 600만주 700만주 가량 되겠죠. 자 이 정도 종목이기 때문에 감히 품절주라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품절주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2배 이상은 기본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독 앞으로 관심 지켜봐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세 종목 모두 40.52%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장 이제 시작 전부터 장시황과 추천 종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